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 판은 부케 배치부터 구간 다이아몬드 하위티어 만났구요 상대는 다이아몬드 4단계의 올라프 장인입니다 음...올라프 장인 신짜오는 뭐 빠꾸없이 갱다닐라고 렌즈 산 것 같네요 2레벨에 막 여기저기 찌를 것 같은데 자 상대가 올라프인데 올라프 상대로 1레벨에 불을 찍는다?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 무조건 그 뭐야 작살 찍어야 됩니다 살짝 당기다가 2레벨에서 3레벨 넘어가는 타이밍? 그때 이제 미니언 잔뜩 있는 상태에서 도끼 맞으면 올라프 들어오거든요 응징을 잘 해주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진짜 보시죠 이겨요 도끼 없어요 방금 도끼 여기 체킹하느라 썼죠 아 이거 속박 맞아갖고 플래시 안 나간거 보소 아 너는 질을 붙이지 오케이 그만 아 그기 그다 아 아 아 아 아 럭스도 플래시 쓴거 아닌가? 럭스 풀 쓴거죠 님들 2G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켜서 오전 좀 늦게까지 할게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바이 바이